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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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디션 반 안성주 김동헌 신유주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버스킹 하늘 버스킹이 5시 반에 시작되어서 5시 5분인데 20분까지 대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선크림 바르는 중 오늘 아주 태형이 뜨거워서 선크림은 필수에요 필수템 그러면 오늘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아볼까요? 고! 이번에 버스킹은 무슨 색깔? 바로 빨간일까? 바로 그냥 종류를 빨간색 말고 이 무더위를 날려버리겠다는 빨간색 맞습니다. 이번 세 번째 버스킹의 컬러는 레드입니다 레드 레드 오늘의 OOT들 알려드리자면 일단 저희 이렇게 입었고요 먼저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포인트 왕 리본에 청바지를 입었고요 보호대까지 해가지고 레드로 포인트들을 줬습니다 지영이는 오늘 어떻게 입었나요? 저는 블랙으로 버커 키 크게 보이고 싶어서 먹고 싶었고 그리고 이 버커랑 색깔도 똑같이 바지도 여기 안에도 검은색을 입었어요 저는 굉장히 시크하시네요 맞지 맞지 이렇다 좋습니다 승준씨의 OOT들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냥 빨간 티에 흰색 소고팬츠에 흰 양말에 나이티 깔끔하네요 도은씨 도은씨 옷이 나씨인가요? 오늘의 OOT들 말씀해 주세요 저도 나이티 블랙진 빨간 티셔츠 전문 마스크 짱구 같은데요? 짱구 약간 도은이는 빨간색 입으니까 짱구 같은데 그냥 엉덩이 댄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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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저희의 오늘 코디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나갈 때쯤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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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전주영파틸소 분수대로 이동 중입니다 버스팅하러 가요 당신의 소리된 건 뭡니까 오늘 러버의 날 오늘은 어버이날 겸 버스킹인데 저희가 어버이날을 위한 엔딩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두 분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저희는 지금 투모로우 마이투게더의 오늘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와 불시착을 하려고 합니다. KB6의 불시착을 준비했습니다. 연호작제 yummy 연호작을 하나 준비 nutritious Beat 연호작작을 하나 준비했어요. ichtlich blove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준비하셨죠? 무엇을 준비했나? 첫 번째! 저는 탈드 전 76년생 AssKyaджnow 롤리름리런지 halfway! 두번째, 이번에 연호반의 창작 업무까지 들어가서 버스킹 공연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맞죠? 맞죠? 흰얼리 마지막입니다. 안녕! 이름 누구신가요? 16살 X7 이 친구와 세 명에서 손 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곡을 했는데요. 아무튼 세 명에서 공연을 방문 전에 마치고 두번째 순서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 여름의 다이 policing 다시 나를 부를 때 와우 peli mama 엔터 peli mama peli mama peli mama peli mama peli mama peli mama peli peli mama 에이 나님은 스탑뿟스 누구보다 난 더 널 위해 I messed up 어떤 맘을 잔 거지 아직도 있다가 나는 안해 날때 I be only you 넌 이미 미쳤나봐 널 머리는 보여줄까 다들 봐봐 참 말 않아 난 괜찮아 내 맘을 말해봐 난 정교 좀 말란 말인가 네 맘 보는 그대도 난 정말 꼭 안겨져 널 위한 걸스도 운받을 날 떠나간 이들은 돌아 워컴백 I said 꽃과 속이 다르기에 모두 다 콕백 단 무술 배 랩핑 블론드 핀 비트 위 점핑 가나기 지진 없으나 위기 모두 다 지지 손을 들여 지금 Baby you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mething Straight out of a Hollywood movie baby And then you hate me and then it Me just fall as I do you call me and tell me You want me back you man and I 버스틴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끝났으니까 한 명씩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별로 걸렸어?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었죠? 저 아이들의 화랑 두 곡 준비하셨군요 누구 파트였습니까? 저보기입니다 오 단발머리 오늘 아주 멋졌습니다 저희 팀이에요 사실 파이팅 아무나 잡아 아무나 잡아 띠로리로린 띠 잡혔다 어떤 무대 준비하셨습니까? 저 열대아랑 아이들 화랑 오늘 완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띠로리로린 띠 띠로린 띠 이제 남자친구를 한 번 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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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었죠? 저는 TXT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와 네 AB6IX의 V시착을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연호 창작 안무를 준비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무대를 함께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우리 도우 언니 많이 고생했는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잘 안돼서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아주 오늘 멋진 무대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죠? 저 오늘 열대야랑 아이씨랑 아디오스랑 마마랑 사이렌이랑 I love you 3000랑 매니악입니다 좀 많죠? 저희 팀 리더였습니다 열대야 팀 리더였어요 수고하셨어요 다들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엔마 순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지 Catholics 1 수고하셨습니다 Ş jakuhan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rem aqui 질의 고맙습니다 스테이 аль